좋은 아침 이제 좀 더 갑니까 아 너무 어려워 어떡해 한지 헤매고 있답니다 중간 점검 아 아니에요 사실은 물감을 적게 쓴다는 거 정말 시간을 들인다는 거 정말 어렵답니다 말하는 거 보다 안 하는 게 어렵듯이 말 안 하고 보여줘야 겠습니다 아우 이 연약한 꽃대에서 너무 예쁘다 아우 너도 비를 맞으러 좀 나가볼까 아우 가다놔서 미안하다 아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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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나 세상에나 너 어디까지 갈 거야 아우 고작은 화분에서 어 요렇게 아우 아우 정말 음 짱짱하네 오늘도 날씨도 아주 시원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져서 아우 뭐 좋다 그지 꼬꼬야 어디 갔나 벌써 데리고 가버렸네 좋은 날 좋은 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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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꼬쳐봐 고쳐 너들은 정말 어우 작년에 열매가 달려있는데 꽃이 주렁주렁 또 피는 거 봐 이래서 1년 내도록 열매를 보여주나 봅니다 아우 너무 이쁘다 정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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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진 문의 좀 봐라 아우 어머나 아우 안녕하세요 하 rund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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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벤트 누가나 쓸까 아우 탄탄하게 쉬었네 아우 아우 자윤에 아우 아우 오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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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